I'm your boy friend! 안녕하세요, boy friend입니다! 네 여러분,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 갔다고 합니다 와,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, 아마 수험생분들은 더 짧게 느껴지실 텐데 그래도 그동안 해온 공부와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후회 없는 시험 바라겠습니다 네, 그리고 수는 추위라고 또 있잖아요 네, 그렇죠 올해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, 우리 수험생분들 추위도 모두 이겨내시고 그리고 문제도 모두 이겨내세요 아, 그리고 음식도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도 잘하셔서 파이팅! 네,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! 파이팅 하세요! 파이팅! 일요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! 파이팅! 지금까지 돌이팬드였습니다 힘내세요